여러분도 혹시 공부하시다가 막 지치고 힘췄을 때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홍 팀장에 간다, 홍 팀장입니다. 가을에 공부를 하려니 마음도 안 잡히고 여러분들의 멘탈 흔들릴 때가 됐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수님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 쇼케이스 안에 교수님들의 응원 메시지와 플라인드 사진을 찍어서 자습실에 둘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담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단계 학원 수험생들에게 동기부여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렇군요.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단군신화 아시죠? 거기 보면 사람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와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견뎌하는 시간이 등장해요. 여러분은 분명히 분명히 공무원으로 거듭나실 건데 지금 쑥과 마늘을 살짝 드시고 계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간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회원국과 함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껏 응원하고요. 무엇보다 그럴 때보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 모두가 합격수기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제가 힘껏 응원할게요. 모두 모두 화이팅!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공팀장입니다. 여기에다가 교수님의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블라로이드 얼마나 찍어보세요? 한 5, 10년 넘죠. 아 조금 해려. 김치! 제가 지금 쓴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힘이 들 때 여러분이 지켜야 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항상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든다면 저희 때는 어머니가 파출부를 하시면서 우리 가족을 다 키웠어요. 저는 좀 빨리 그랬거든요. 한 중학생부터 어머니를 지켜야 되겠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도 열심히 사는 게 그 이유예요. 여러분도 혹시 공부하시다가 지치고 힘치실 때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을 지키셔야 되면 목표한 거를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한 거를 합격을 이뤄내지 못하시면 거기서 겪는 고통과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고 항상 부탁드리는 거 알죠? 머리 좋은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는 선생님 감옥 열심히 따라가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아마 하면 여러분 꼭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기부여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 둘 아마 요즘 코로나다 뭐다에서 아마 공부하시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험을 잘 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함께해서 여러분들 합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서 늘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공팀장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공팀장에 간다고 보셨나요? 아 네 봤어요. 아 네 안 보신 것 같은데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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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이서 같이 응원의 메시지 다가오는 2022년 공당기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세요. 화이팅! 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설치하러 가보실까요? 설치를 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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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